화원경 제가 강의 다 했고 4년에 걸쳐 했죠. 화원경의 내용은요. 체험해 보시지 않은 분이 쓸 수 있는 경이 아닙니다. 그럼 십지에 가까이 가신 분이 그 당시 보살이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역사적인 석가모님보다 훨씬 높은 분이에요. 지금 화원경 저자도 모르죠. 이름도 안 밝힌 어떤 분들이 한 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 아이디어를 모았는데 이게 십지체계라는 게 여러 명이 아이디어 모은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지들 10명이 모여서 연구한다고 십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태권도 일단들이 천명, 만명 모여서 연구한다고 구단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구단까지 가본 사람이 한 분 나왔으니까 그 양반의 정보가 흐른 겁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누가 십지의 정보를 여기서 흘렸는가? 어떤 고수가 다녀갔는가? 그런데 왜 시기가 예수님이랑 너무 겹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행적을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그 가르침이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 두 개가 딱 아기가 딱 맞게 돼 있어요. 화원경 얘기랑 딱 맞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정교를 처울해서 볼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정교를 처울해서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메이지 말고 보시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아주 보살도를 가르친 양반이 중동에서 나왔고 그때쯤에 인도에서 불교가 인도에서는 상상하지 않던 즉 한 명의 중생이라도 힘들면 구제하기 위해서 불어 열반에서 나와서 불어 중생의 모습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상. 이거는 획기적인 사상이라니까요. 그때까지 불교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고요. 그것도 10단계까지 체계까지 정리해서 나왔다. 막연한 주장이 나왔고 그것도 힌두교에도 비슷한 게 있죠. 신들이 화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보살도로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획기적입니다. 인도에서 이 보살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학자들도 다 인도 고유사상으로 안 봐요. 중동의 종교들의 영향이나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봐요. 이 지역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리스 문화나 중동의 종교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 똑같아요. 보세요. 화학형 10지책에는 한 명의 중생이라도 중생이 있는 한 난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주장이거든요. 아미탑의 신앙은 뭐죠? 부처님 이름만 해면 극락 간다는 신앙이에요. 이 두 개의 신앙을 다 갖고 있는 게 기독교. 재밌죠? 하느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는 게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기본 사상이었다고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어린 양이 있으면 그리고 구제해야 되고 돌아온 탕자 그러죠. 탕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느님 아버지 품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느님 아버지에 해당되는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에서는 등장해버려요. 그 전에 불경에서는 하느님에 해당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자나불이라는 우주 대법신이 등장해요. 하느님이에요. 이분은. 인격적 부처가 아니라고. 이런 요소들이 우연 같지 않죠. 그럼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전 연구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설을 얘기한 거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더라니까 참고만 하시고 연구해볼 만한 분명이 있죠. 그런데 종교의 벽이 있으시면 연구하실 리가 없어요. 어디 우리 예수님을 아니면 어디 우리 부처님을 저런 데 갖다 붙여. 그럼 끝인 거고 저는 관심 갖고 연구하시라. 왜? 우리 종교를 초래해서 인간의 영성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영성 개발이. 아이안 33奄 아이안 33 아이안 34 아이안 35 아이안 36 아이안 36 아이안 36 아이안 36 그 제대로егодґ이